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진짜 정말 최고의 상품 기다리고 있어 저 잠깐 봤거든요 정말 대박이에요 아 지는 팀은 뭐 그냥 오늘 밭에 가서 일 열심히 하라고 이 괭이야 괭이도 딱 다섯 자루야 뭔지 한번 벗겨봐 벗길까요? 우리 카운트다운 세자 하나 둘 셋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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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살래 야타 살려 저 어르신들 한번 만져보세요 만져보시고 어버님들 좋으세요 네 갖고 싶으세요 네 소리 질러 네 우리가 청춘불폐에서 농사도 짓고 이러는 걸 보고 네 한 업체에서 우리한테 이걸 보내주신 거야 와 박수 박수 미성놈이 미성놈이 제1탄 유치립의 윷놈이 대결 유치립 주민대표 대 청춘불폐팀의 윷놈이 대결 룰 첫 번째 양 팀의 유치를 던질 대표 선수는 각 3명씩 나온 결과만큼 윷말을 옮기게 됩니다 룰 두 번째 양 팀의 윷말도 각 3명씩 윷판을 한 바퀴 돌아 상대편 보다 먼저 3명 모두 윷판에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같은 팀끼리는 말을 엎어서도 이동 가능합니다 최고급 농기계를 두고 펼치는 윷놀이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윷놀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마을을 이동시킬 감독입니다 감독 우리는 촌장님이 감독님 자 여기는 누가 감독님이 해주실 거예요? 감독은 내가 해야지 뭐 진짜 유치립 팀 넣어주세요 높이형 높이형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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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유리 선수 유리야 잡자 권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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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도 도 도 도 빠꾸트도 좋아 평소 빠꾸트도 좋아 아니 백도 빠꾸트도 자 와 도 도 도 도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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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도 야 괜찮아 괜찮아 도 치고 도 치자 도 승헌 시작 승헌 한 마디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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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건 배파는구나 승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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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콩콩콩. 고, 고. 자, 이제 대야지. 야, 잡자. 키 잡자, 키 잡자. 한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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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 잡힌다. 동아 잡힌다. 동아 잡힌다. 동아 잡힌다. 동아 잡힌다. 내가 보기에 씨름 때는, 씨름 때는 상품을 안 거니까 열심히 안 하셨어. 이것이 앞에 놔두니까 장난 아니야. 동아 잡힌다. 콜, 콜. 자, 가자. 유리야, 윷. 윷, 윷, 윷. 권유리. 권유리. 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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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윷. 권유리, 윷. 높게, 높게. 완전 높게. 야, 어버, 어버. 어버, 어버.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골 좋아 좋아 좋다 개 아니면 골 개 아니면 골 개 아니면 골 개 골 결정 wasser 간다 금방 감상 ommt 한 번 더, 한 번 더. 자, 2개 거울만 나오면 그냥 야, 한 명 더 오면 하나, 둘, 셋 야, 나르시아, 네가 업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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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지 말고 여러분 욕심 부릴 거 없어 저, 전 하나 더 와 하나 one 맞지? 도장 도장 권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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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던져? targeting 걸! 걸! 안 갔어. 저기 이리 와. 도개 걸 여기. 거기까지 도망가는 게 나아. 우리가 유리해, 우리가 유리해. 몰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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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아온다. 호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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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 걸! 좋아 좋아 좋아. 오케이 걸! 좋아 좋아 좋아. 가요! 개! 개! 두 말 났네. 나야 나야. 간서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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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해! 뭐해 주인공! 간서랑!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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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뭐해 주인공! 간서랑! woods! 흔한. 구나! 가리! 손에다! 가리! 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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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게! 굴려! 나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오케이 오케이 한 번 더, 한 번 더 가자 중간에 한 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7 대인 지금 말 두 개가 났고요 말 두 마리가 났고요 한 마리가 지금? 한 어머니? 지금 개의 자리에 위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지금 G7 상황은 어떻죠? 지금 개가 나오면 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가 있고요 그 말은 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깔끔하다 지금 한선아, 한선아의 활약으로 어떤가요? A FANTASTIC 자, 가자 한선 한 번 더 가려 하나 둘 셋 컬! 컬! 아니 아니, 여기 와야 돼 와, 와야 돼 와, 하세요 와, 하세요 네 역시, 아무 생각 없으면 이리 슬슬 잘 풀리는 것이냐 네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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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던지는 방법 좀 가르치게 일단 품에 다 같이 안고 이렇게 샤르르르르 샤르르르르르 네 네, 이 말 필요 없고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던지시면 될 것 같아요 제대로 할게, 아무 생각 안 하고 아, 진짜 이 순간만은 내가 백지다 머리를 비워 비워야 돼 백지다 갔다, 갔다 네 갔다, 갔다 제대로 할게, 아무 생각 안 하고 희생 서니 해설위원 모시고 잠깐 중간 집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죠? 지금 상황은요. 일단 뭐가 나왔기 때문에 전적으로 G7이 유리한 상황이고요. 이제 개만 나와도 개 이상만 나와도 게임이 끝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동간 동간 안 나오면 됩니다. 개 한번 가자. 네가 사랑하는 개. 하나 둘 셋. 자 저거는 합시다. 쓰실 일이 있으면 하셔도 쓰시오. 언제도. 우리 자연인권이 되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자 꽃게기. 꽃게기 다섯 자루와 그리고 소쿠리 다섯 개. 아 네. 아 옆에 일어져요. 물 안에서 앉아. 야. 얘네 세운 거 아닐까. 백지자매구나. 어어어? 내 세수 때 하자 이거 이거 내꺼 언니 물 담아줄게 응 이거 언니 이거 세수하는 것도 물론 하는 거야 거품 받는 거까지 넣지 달라고요 이중 넣지 않아도 되는지? 깨끗하게 나갈게, 조심히 깨끗하져? 나 이제 들어갈게 언니 응? 야 너 샤워도 안 하면서 샤워깐을 해봤어 왜 나 샤워했어 안에 잠옷이 거 무슨 샤워깐을 해봤지? 야, 왜 이래? 아, 너 하? 나 이제 등인 줄 알았어 누구야? 누구세요? 어, 왜 이래? 야, 이쪽 사녀 누구야? 얘들 봐, 이상해, 이상한 사람들 왔어 왜요? 나 완전 회사 같아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야, 누구야? 야, 빈티나? 무슨 호텔 아니야? 호텔 가운 입고 있어, 왜? 언니 슬쩍하라 언니 야, 너 폼 있냐, 큰애 친구? 나 회사한테 왜 벗어져? 여기 VIP 룸이야 어린애들은 안 돼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아까는 이렇게 가까이 안 찍으셨잖아요 제가 오늘 분량을 못 봐서 지금 세수하는 거잖아요 엄청 당겨서 찍고 계시죠, 지금? 어 진짜? 선이야! 어? 나랑 같이 세수할래? 왜왜왜? 야, 싫어, 나 편집돼야 돼 아, 나 지금 너무 분량이 안 나와서 아, 진짜 너 그래서 메이크업이라도 지우려고 그런 거야? 어 이걸로 편집돼 야, 누가 이렇게 속눈썹 긴 거 붙이니? 아, 진짜 이거 이거 구하라, 이거 아유, 속눈썹 긴 거 붙이는 거 봐, 이거 세메 좀 꺼줄래? 근데, 혜민아 봐봐 한 번 아니야, 괜찮아 처음 봐봐 아니야, 괜찮은 거 같아 아니, 혜민아 나도 안 돼? 어? 나도 한 번 보여 이쁜데? 진짜? 괜찮은? 너 화면 되게 연하게 하는구나 거짓말하지 뭐 아, 엄청 진하게 하는데? 아, 진짜? 누구야?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뜨거워 아, 진짜 아, 이거 아버지 물을 제대로 만들어줘야지, 써니하는데 잠시만, 잠시만 아, 괜찮아, 혜민아 어, 야, 완전 따뜻하다 얘 누구야? 어? 써니야? 아니에요 야, 써니야 나 네 쌩을 처음 보는 거야 어? 얘, 얘 누구야 얘 그냥 지나갔잖아 아, 네 얼굴에 있는 얘 누구야 네? 아, 나 진짜 샵에서 우리, 나 혜민이랑 같은 샵 다니거든 아, 진짜요? 샵 올 땐 메이크업 안 돼 있잖아 응 샵 올 때 인사 안 하더라 나한테 체크해서 본인이 아는 거야 행운을 빌어 니네 이 방송 이후에 이제 너희들의 이름을 검색어에 치면 생활밖에 안 나와 정말로 아, 진짜 싫은 드림 아, 저 편집해 주세요 나키 나키 에이라 모르겠다 나키 베라제 에이라 모르겠다 에이라 모르겠다 에라X키 네 笨 이낙 에이라 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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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는 또 어떡해. 어? 잠깐만. 고민해지마. 어? 아. 그냥 잘래. 맞아. 그냥 잘래. 이게 너 어딘가? 진짜? 난 낯선 거 같아. 왔다! 어? 아잇? 야, 좋다. 야, 너 낯선 거 같아. 야, 너. 야, 그만하고. 야, 너. 나도 오빠한테 나와. 아니지? 오, 쇠걸이야? 다 쇠쇠쇠쇠쇠. 너, 너 누구야? 아, 숭균데요? 진짜. 아유. 고음이가. 야, 왜 여기 오빠가. 네. 190cm에 이렇게 그릇이야 그냥? 아니요, 오빠. 190, 아니고 그냥 180 넘은 남자 중에 제일 귀여우세요. 진짜로. 진짜로? 네, 진짜로. 아유. 아, 머리 깎고 싶다. 도전! 오빠, 그래도 제가 제일 편하죠? 얘들아, 보고 있니? 이선이가 머리가 키 좋다. 오빠 가보시고 저는 그냥 물만 퍼드릴게요. 얘들아, 너네 어떤 헤어스타일 좋아하니? 베컴, 베컴 스타일. 베컴 스타일? 베컴 스타일. 이거 아니에요, 오빠. 예, 베컴 스타일. 아, 빨리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창피해요. 내가 멋있는데? 아니야, 그만해. 아, 어떡해. 너무 창피해. 야, 너 눈이 안 보여. 야, 어때? 베컴 스타일. 베컴 스타일. 야, 베컴은 무슨 북곱이다, 북곱. 야, 어떤 조명을 받아, 저녁니까? 근데 조명이 이거 밖에 없어. 조명이? 야, 조명이 왜 없어? 야, 너 더 적나라게 나오는데? 아니야. 야, 자야겠어. 우, 타, 우, 타. 괜찮네? 쌤아 드릴게요, 오빠. 이거 뜨거운지 한번 봐봐요. 괜찮아요? 어. 손 굽는 물. 아니. 내가 근데 왜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넌 척하니까. 넌 척하니까. 넌 척하니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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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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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ty, 봐봐. 너 뭐야잇서. 해국 ways- 야 카드 naught 사회 guests 안 되겠다, 내 선생님. 아! 참울енно 상상을 해. 이거 내고 뭐야? 뭐야? 내가 있던 줄 알았어 내가 있던 줄 알았어 커튼 못 켜고 자자 왜요? 근데 솔직히 오빠 지금 얼굴 보니까요 괜찮긴 할 것 같아요 두 번 오버탄 시간 가는데 근데 나 나르사 언니가 걱정되긴 한다 야 오빠 나르사 저기 있는데 등 이쪽 부르고 자잖아 지금 내가 독튼내는 것 같아 바다 눈 쌌는데 태 오빠 얼굴 보일 것 같아 언니 나이때는 놀라지도 않았잖아 괜찮아 니네는 놀라서 안 돼 얘들아 잘자 안녕하세요 얘들아 우리 진짜 이렇게 같이 자니까 가족 같아 진짜 그치? 맞아요 근데 이미 어머님 먼저 주무셔 많이 힘드신가 봐 르사야 응 너가 엄마고 내가 아빠고 니네 딸들 괜찮냐 자식들이요? 응 근데 엄마 아빠가 왜 별거 해요? 요즘에 학방 각방 쓴 지 오래됐다 나 르사 언니 앞에 한 번 누워보고 싶다 가슴 만지려고 그러지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가슴 만지려고 그러지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아아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악 아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어떡해 야악 얘들아 얘들아가 못 잊겠어 얘들 비 애기 우리 그거 같이 여면 되겠네 자 어 엄마랑 딸이다 대게 하나 줄까? 나이 차에 몇 살 나세요? 두 분? 전혀 별로 안 나요 야, 쏘기빨 부어! 나 그래, 언니 옆에서 앉아. 귀엽네. 튕기지 마. 멀리 찍어. 더 멀리. 눌러놔. 됐어, 얘들아? 예, 해주세요! 고온으로 해놨어. 우와, 좋다. 야, 아늑한데 그래도? 야, 잠깐만, 라디야. 어? 너 이거 선 넘어오면 안 돼. 왜? 근데 다들 진짜 착하다. 왜? 어떻게 잘한다고 다 바로 잘한다. 나르시아 언니. 어? 진짜로 마지막 키스가 2009년 말이에요? 말이라고는 안 했어. 언젠데 얘기해봐, 몇 월이야? 9년이라고. 몇 월. 진실해집시다. 진실이야. 마지막 키스는 언제? 장서! 최근이면 그냥 앉아주세요. also. 오! 2009년 하반기. 우와! 우와, 정말 멋있다. 가을 겨울이. 겨울이지? 어? 아, 뭐야. 지극적 해놨어. 야, 너. 아, 2009년. 주변에. 겨울. 눈 오고. 아으. 아, 눈 오고 난 후 언제예요? 눈 오고 난 후. 눈 오고 난 후. 눈 오고 난 후. 어머, 남자친구 아닌데? 얘들아, 얘들아 나이가 먹으면 성인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단다. 그냥 뒤에 지나가다 눈 마주치면 키트하고 막 언니! 무슨 능력이 있어야 하나 봐요. 능력이 있어야 돼. 태 오빠는 언제라고요? 2007년도? 못났다, 못났어. 22살 때 처음였는데 저 여자친구였었는데 잠시만요, 22살이야? 오빠, 오빠 그때 지어들잖아. 어, 지어들 때. 지어들 때 있었어? 지어들 여자친구 있었지. 야, 다 거짓말이야. 아이돌들은 다 거짓말이야. 우리 멤버들 다 있었는데 그때 방송 나와서 없다고 그랬었어. 야, 짱이다. 잠이 안 와. 잠이 안 와. 나 오늘 하루 내내 분량 하나도 먹고 왔어. 난 맨날 청춘불폐 찍고 집에 가면 잠이 안 와. 드디어 찾아라. 펜 Integra 신고 왔습니다. 뱉을 거예요. 저희 스타일리스트 언니가 붙이고 자라고 챙겨주셨는데 이게 주름 개선용이래요. 다르시 언니 꼭 해주고 싶어요. 노화방지 근데 어필요 어필요 와 아침에 진짜 가게 우는구나 어머니 엄마 엄마 내 아침받다 뭔데 아침받 언니가 지금 가려진 모습이 된다 뭐야 야 내가 진짜 야외까지 이걸 싸우겠는데 진짜 난 참을까 언니 유리 언니가 과일 갈아준대요 과일? 네 아 시끄러워 언니 원래 아침에 그렇게 울음소리 나는 거래요 오 사람이다 나도 하고 온 거야 언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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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좋아요? 뭔가 안 넣는 거 맞으세요 엄마 엄마 왜? 왜? 뭐 했었네? 너리 더 널리 해서 다해서... 됐다. 나도. 한 번 기다려. 기다려. 맛있네? 맛있긴 해. 먹어보고 싶어. 이게 소화이 정말 좋고. 진짜 언니? 정말 더 위하여. 날씨 언니 건강이 좋은 거래요. 날씨 언니부터 먼저 갖다 드릴게요. 언니 진짜 맛있어. 언니. 이상한 맛이잖아. 언니 그거 먹지 마다. 마, 마. 언니 건강에 좋다는 맛. 먹으면 언니. 얼굴이 누렇게 떴는데? 메이크업 어디 가있냐? 얘 완전 흐시면서 메이크업 더 했어. 먹어야지. 먹어야지. 아버님 근데 오늘은 이거 뭐예요, 이게? 우리 큰 명절을 전화해서 연날리는... 옛날부터 전해는 일이 왔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제가 연 만드는 거.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김연이었어요. 이 연. 더 빨리 와서 잘 만들면 좀 가르쳐줘. 진짜? 어떤 모양 만들고 싶은데? 어떤 모양 만들고 싶은데? 나는... 오빠 연 잘 만들어요? 그럼. 오빠는 연 두 명이잖아. 어, 아버님 여기. 오빠가 이 연, 저 연 다 만들어봤어. 오빠야. 아이... 아, 빨리다. 누굴 만들고 있는지 나 모르겠네. 아, 모양이 대박네. 아... 아... 낡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낡이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하늘에 날기만 하면 되지 뭐. 2010년에 소망을 담아서 아, 맞다. 소망. 여기다가 소원을 날리는 거. 아, 진짜 졸려. 아, 진짜 졸려. 아, 졸려. 아, 졸려. 가만히 있어봐. 푸위만히 했더라. 잘라요. 청년실에 진짜 부지런한 것 같아. 왜? 아침에 일어났는데. 풀 세팅 돼 있지? 아, 잘 잤다 이러는데 메이크업 다 돼 있더라.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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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 하나 말해줄 거야? 뭐? 호민 언니 내 옆에서 잤잖아. 호민 언니 자다 방구 꼈다. 이게 훈련한 것 좀 때문에 err. 거ут 흘리는 너의 깨 이 뽑힌다. 체다 예수님과 で 살 시간 gleich. 나한테 딱 딱 해 tops 이hip 었어. 냄새가 났어? 냄새는 못 맡았는데.. 방구 완전 꼈어? 호민이가 이거 지금 모를 거란 말이지 저쪽에서 지금 신나게 만두 빚고 있단 말이지 방송 나가면 호민이 방구 한번 뜨겠는데 방패 한번 쭉 꼬부러지겠네 푸르미 푸르미 노촌장님 왕이치 나르샤 언니 신영 언니 하라고 선아 언니 샤나 호민 언니 유리 언니 나는 성적이 팬은 어디 있어 까마 같아 네 애기들을 봐봐 아르샤야 아 좀 가까이서 갖다 대지 말고 아니 뭐 얘는 뭐만 하면 그냥 그냥 다 연관이야 그냥 그게 네 이미지야 내 이미지가 이래? 네 연관 검색어 가슴 제일 먼저 뜨기 때문에 나르샤잖아 내가 맨 처음에 사과를 장난쳤을 때 있지 응 엄마랑 같이 방송으로 갔단 말이야 우리 엄마 그냥 보면서 이러고 계신 거야 아버님 서로 서로 그냥 침묵이었어 아무 말도 못하고 아 진짜? 어 하라야 네? 너 요즘에 인터넷에서 네 이름 검색해보면 연관 검색은 뭐가 제일 많이 뜨냐? 유치 개그 유치 개그 또? 장안의 화제 아버님 검색해보셨어 인터넷에? 애들이 뭐 가르쳐줘서 갓 들어가 보니까 뭐 청춘 불폐에 노드리가 있다고 내게 있긴 있더라고 방송의 힘이 이렇게 큰 거 아래는 걸 느꼈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노드리만 치면은 아버님 얼굴이랑 그게 다 뜬다니까요 아버님 그래서 어디서 어머님 몰래 바람도 없고요 이제 이제요 가방가서 미쓰김을 손만 잡아도 손만 나요 맞아 진짜 아버님 로드리 미쓰김을 하고 손잡았다고 손만 나요 맞아 큰일 나요 아버님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태우야 너는 치면 뭐 나오는데? 곰태우 김태우 곰태우 김태우 유리 김태우 열애? 김태우 유리 열애 중 김태우 유리 열애 중 김태우 유리 유리 진짜 싫겠다 아니 언니 나 진짜 솔직히 말하면 내 인생의 첫 열애설이 도끼이 뭔지 알아? 나도 첫 열애설이다? 나도 첫 열애설이다? 그럼 둘이 사겨요 그래서 방송에서 들어가잖아? 그럼 남자네들이 다 물어봐 종민이 형, 기비 형, KCM 종민 오빠 나한테 얼마 전에 물어봤거든 그래? 유리야 잘 지내야 돼? 네? 뭐가... 아닌가? 아 아닌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반응이 마치 헤어진 연인한테 잘못 물어봤나? 잘못 물어봤어? 어머 나 진짜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이건 뭐예요? 아니라고요 방송 중에 다른 얘기하고 있다가 마이크 다 켜져 있는데 아니라고요 태우 오빠 오빠 저 다시 그렸어요 오빠 사랑해 뭐야? 수영 잘 그려줬어 여기 청춘이 불태 귀여워 꽃은 로드룩과 그렸어 우와 멋있다 잘 그렸지? 그림 잘 그리셨네 그렇죠 유리는 그림도 잘 그린데? 이제 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날 연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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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이렇게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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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과 캡쳐 캡쳐 얘들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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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과 캡쳐 캡쳐 완전 잘 어울려 고소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연화관 잘 놀아야 돼 질증 낸 거니까 그쵸 네 내 집 진짜 좋아 이 또 피해도 안 돼 생강 가진 생강 얘들아 언니가 그렇게 비비는 거 아니라고 그랬지 이렇게 하고 있어야죠 아래에서 위로 봐봐 아래에서 위로 일할 때 좀 조용히 하면서 봐야되래? 조민아 조민아 썩썰어 손님께 누가 만두피 만두피 봐봐 봐봐 이거 계란 그걸로 사야되지않아 계란인 자로 진짜 이 테두리 이렇게 싹 빚어가지고 이게 뭐 야 불페인 알 났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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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제일 가깝다 안 들리는 척 하지마 호민아, 너 티아라 짱이더라. 짱이더라. 보이지? 알겠고 와. 부모님을 잃고요. 아, 없으면 어떨까요? 있어, 있으면. 가져올게요. 그래, 빨리 갖고 와. 있으면 가져올게요. 반도 빚었어요. 시끄러워! 알 났어? 야, 오니까 조용히 하네. 시끄러워. 내 생각에 안 씻어. 야. 알 어딨어? 안내에도 있겠네. 알 갖고 와. 알은 개뿔 재래 났어. 아, 알은 개뿔 재래 났어요. 알 없어? 응. 그래? 아, 씨. 근데 호민이 은근히 저 캐릭터 좋아하는 것 같아. 그래, 되게 좋아한다. 어머니, 만두피는 이거 먹으면 되나요? 네. 아유. 쥐 얇으면 안 돼요. 만두피가 없네. 갈비가 됐죠? 너 뭐해. 차가 안 좋아. 언니, 이거 지금 너무 차가운데 호흡 브랫에 녹였어. 너 이걸로 맞아본 적 있니? 빨리 해. 이거 빨리 빨리 쓸어. 아, 뭐야. 와, 손아 예쁘게 빚었다. 예쁘죠? 역시 여러분이 예뻐야지. 우리 엄마보다 더 잘 배상했고. 정말요? 우와, 별 다섯 개. 뭐야. 별 소리도 하는데 진짜. 어머니, 제작품입니다. 우와, 이거. 어, 그거는 얜 더 예쁘네. 오, 더 예쁘네 나왔어요. 자, 4번 만두. 와. 더 예쁘다. 애기가 웃고 있어요. 에? 에? 아기 얼굴. 진짜 아침에 입어보는 얼굴. 호기 니글거린다. 언니, 아침부터 정말. 호구. 아, 얘 왜 이러냐, 진짜. 아침부터. 애기, 이거는 제 거예요. 애기 얼굴은 빵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커. 다 말씀하시는 스타일이죠. 그러니까. 에? 에? 아니야, 참사를 부르는 애기 하죠, 그냥. 어머니. 아이돌스럽게. 아이돌스럽게. 어머니, 왜 저래. 미쳤나 봐. 호미 언니, 왜 저래. 호미 씨, 떡 썰어야죠. 야, 유민아. 어머니에게도 불법 받네. 이게 사는 낙이랄까? 유민아. 여기서는 날 받아줘야 되는데. 유민 언니. 어, 잠깐만, 야. 어, 냄새 나. 냄새, 냄새. 너 잘 때 방구 꼈어, 어제. 방구 꼈어. 내기 할래? 내기 할래? 호미야 방구 꼈어. 중고 있지? 호미야 잘해야지. 아, 냄새. 호미 났어? 호미 났어? 호미 나면 냄새 안 나. 아, 자. 잘, 방구 꼈어. 호미야. 호미야 지금 봤어? 호미야 꼬마 꼬마 꼬마. 호미야 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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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봐봐. 넌 이.. 봐봐. 넣어서 표정 지으면 돼 좀 어울리게 좀 오게 해 그럼 넌 넌 그럼 효민연 되는 거야 진짜? 효민연 효민연 효민연, 효민연 역 같아 신혁년이다, 신혁년 신혁년이다 렛캡캡캠니 아, 땅이다 신혁년 땅이다 왜 일한 김 신혁년 기분이 되게 애매하고 아니, 아니 우리가 남는 거야? 보수은 하면 안 돼 설마 한석봉 하려고 저거 가져가는 거 아니겠지? 이게 뭔데? 밑으로 가게 그리에서 잘 붙지 네 찍 됐어, 이렇게 붙여 날려봐 간다 이렇게 뛰어야지 아니, 저렇게 해보다 그 사이번들 달리기 전에 뛰어 그 사이번들 뛰어 맞아 100m, 100m 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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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번들 장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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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버님 저렇게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지, 저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다 됐습니다 아버님 이제 실은 네 유리와 태호가 만든 연이 드디어 나릅니다 아, 이 연이야? 그 연이 이 연이야? 그 연이 이 연이야? 이 연이? 어? 이 연이 연이야? 이 연이 아, 이거 다 됐어 하하 태호와 유리 합쳐서 우리 연 태호의 U자 유리의 U자 유리의 U자 우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 이게 수락 크잖아 뒤집혔잖아 이게 됐다 야, 휘싱만 크면 뭐하냐 실용성이 없는데 아니 디자인만 칠 수 있어 우리 연, 화이팅 그렇게 누우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 그렇네 하나, 둘, 넉! 유리야! 태현아 나잖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잘한다! 사실 이제는 지금 오늘 첫 석 되는 거긴 한데 응 소민아 너 뭐 해? 소민이 떡을 떡 쏘려고 해요 소민이 떡 쏘는데 어려운가 봐 봐봐, 영날리기 팀 가도 왜 똘이야? 시연별로에 웨터리야 좀 깔아주세요 웨터리야, 웨터리야 웨터리야, 웨터리야 왜 똘이, 왜 똘이, 왜 똘이 뭐해 언니? 우리 효연이가 가사 틀리기 황제거든요 아, 소민이? 네 웨터리야, 웨터리야 이거잖아요 빅토리야, 웨터리야 진짜, 진짜 그거 무슨 노래야? 어. 어, 나 이 노래 몰라? 완전 유명해 도토리. 도토리야. 도토리. 위토리아의 도토리. 규렉스. 못내요, 못내요. 못내요. 태오빠가 과연 이번에도 끊을까? 응. 한다면? 먹을 거잖아. 무슨 고추냉이? 고추냉이 한 번 더 콜? 콜. 고추냉이 만든 콜? 아, 진짜 막. 아, 골고루 뿌려 골고루 넣을게. 골고루 해야 돼. 골고루. 고기감에 기자면 있을까요? 그 정도 굴러지 않는다. 굴러지 않는다. 왜 안 넣어. 아이고. 장담하는데 나르시 언니랑 태오 오빠는 또 속는다? 오케이. 근데 이거 어떻게 표시하지, 만두를? 야, 어떻게 표시할 거야? 이거는 다 만두 모양 위에 있어요. 이거 할 때 다 이렇게. 만약에 삶았어, 삶았는데. 뭐요? 티가 안 나.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복불고기야, 복불고기. 그때부터 복불고기는? 근데 우리 중에 걸리게 되면 이거 비밀로 해야 돼.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냥 먹어야 돼. 야, 진짜 표정 바뀌지 말고 그냥 먹게. 내가 만든 이 큰 만두도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먹어줘. 알았어. 야, 안 바뀔 수가 없어. 입은 바뀌어도 되네. 들어가. 오,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았어. 뭐 했다. 내 생각에, 내 생각에 본인이 하고, 본인이 웃겼어. 내가 크게 해줬는데 한 입에 묻으면 안 돼. 선아랑, 내 만두도 진짜 예쁘다. 아, 진짜? 야, 이 떡성이 보통이 아니네. 이렇게 밀면서 하는 게. 안 돼. 이제 좀 행복해? 네? 이제 좀 행복해? 써니가 잘 못하네. 야, 이제 써니 고백하네. 야, 이제 써니 고백해. 그냥 와버려. 내버려 둬. 내버려 둬? 원래 혼자인 게 있었던 사람은 계속 혼자여야 돼. 야, 현아는 현아의 말 속에 명언이 있어. 그래, 은근히. 은근히. 말 속에 뼈가 있다. 무슨, 뭐지? 사자성어로? 말 속에 뼈가 있다. 그게 뭐야? 앞 글자 얘기해, 이렇게. 언. 언행. 봐봐. 언, 중. 언, 중. 응. 뼈가 뭐야? 칼슘. 칼슘. 언, 중, 칼슘. 언, 중, 칼슘. 괜찮다. 잘했다. 언, 중, 칼슘 괜찮네. 언, 중, 칼슘 괜찮네. 진짜. 모르는데 되게 재치 있어, 너는. 진짜 괜찮다. 언, 중, 칼슘 괜찮다. 언, 중, 칼슘. 야, 그러면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자자성어 뭐야? 아, 그거 아는데. 그거 있는데. 근데 그거는 거짓말이야. 고생 끝에 낙이 오기는 개.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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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게 바로 언중유골이야. 언중유골인데. 말 속에 뼈가 있는 거야.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똑같아. 고, 고자로 시작해. 고. 고. 그 다음. 고진. 고진 값새? 고진 값새? 고진 값새? 값새. 그냥 만두피 마 값새. 이 알 값새. 게새. 원중 칼슘 고진 값새. 아, 좋다. 왜. 고생 끝에 새참이 있나느니. 고진 값새. 고진 값새. 어떻게 맞춘 겨. 원중 칼슘. 네. 이제 만두피 거의 다 빚은 것 같은데. 이거 나오면 어떡하지? 나오면 집에 가 이거 약간 날씨가 원중칼슘이 있다 원중칼슘 내꺼야 찌뽕 찌뽕이 뭐야 동중파에서 찌뽕이 뭐야 야 효윤아 너 진짜 잘 쓴다 너가 계속 따라가 원중칼슘인데? 원중칼슘 심심하지 않아? 뭐가? 일만 하기? 노래 불러줘 누가 야 우리 원중칼슘 나왔어 노래 설날 겨울 됐으니까 네 최진사 댁 셋째 딸 좀 해면 안될까? 뭐 했지? 원, 투, 원, 투, 쓰리, 포 건넌 마을에 최진사 댁의 딸이 셋 있는데 그 중에서도 셋째 딸이 제일 이상하던데 제일 이상하던데 잘한다 잘한다 귀껏 수명 귀껏 수명 머리 어깨 무릎 팔까지 해서 백원씩 시작되는 거 있잖아 신인지 보여줘 빨리 아침엔 골반 힘든데 그래도 오늘 문인들도 한 번 해야 돼 제일 어린 막내냐 체인즈 체인즈 아어, 어, 어, 어 주시면 대왕이 웬시리즈다 언니 구박도 한다 맞아, 이제 구박 당하다가 구박하고 진짜 희한하네 앟, 만두 끝났다 여기 떡도 다 끝났어. 어머니가 썰어버려가지고. 진짜야. 야, 근데. 맞아. 어제부터 얘기하고. 구하라가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그렇죠, 춘장님? 제 거는요? 저는요. 어, 나도 잘 만들었고. 너는 정체불명인 연이야? 하트연이에요, 하트연. 방패언도 아니고 하트방패언이로구나. 춘장님, 이거요. 유리가 그린 거. 송춘불패. 아, 춘장님도 얼굴 가고. 그래, 얼굴 한 번 보자고. 춘장님, 이거 정말 얼굴은 달라도 마음은 하나예요. 참, 감옥에 들어가 있는 거 같지 않냐? 옛날에 왜 연날리기를 했는지 알아? 루드리아 봉이. 왜요? 왜요? 알어? 잘 모르겠어요. 몰라? 네. 놀라고. 아, 좋아. 저 연을 보면 바람이 쭉으로 불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리 가야지. 연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트연 부터 날려보자. 가자. 1번. 날리자, 1번. 하트연. 음악 좋다.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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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다, 돈다. 오, 난다, 난다, 난다. 오, 오, 오. 우와. 우와. 철로, 철로, 철로 뛰어. 자. 따다, 따다. 가오리언. 넘버 투. 따란, 따란. 따란, 따란. 자. 풀어, 풀어, 풀어. 오, 잘 날라. 우와. 맞다. 진짜 가오리 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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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불을 줄게. 방패언. 준비. 따다다단 따단. 따다단. 따다단 따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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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날린다, 날린다. 오. 우와, 대박이다. 오. 오, 날린다. 오, 날린다. 우와, 연희다. 당겨. 오, 야. 아, 이거 있잖아. 우와, 잘한다. 뛰어. 오, 대박. 어디 가. 곰이 뛴다. 곰이 뛴다. 이야. 어디 가. 우와. 고음아. 고음아. 잘 가. 야, 바람 붕붕 대박이다, 저거. 아, 붕붕 저주야. 자. 어? 아, 바람을 보고 가야지. 바람이. 아, 고음아. 유리야, 준비해. 날아, 날아, 날아. 와, 힘들어. 와,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야, 대박이다. 유리야, 돌아, 돌아. 이래서 다 들어가서 천장님한테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빠. 저녁적인 기기다. 아, 진짜 무거워. 이게 몇 킬로야. 잠깐만, 내 손이 지금 잘릴 것 같아. 야, 현아 거 받아줘. 어떡해. 저기, 요렇게 해서. 이 안에는 현재. 아, 떡이 있구나. 만두가. 있습니다. 과연 새해. 대박 운세는 누구한테 갈 것이지? 커밍. 만두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미리 준비해놓을게요. 그 다음에. 다음 새. 누가 걸리고 나면. 그냥 고루고루 넣어요. 고루고루 넣어요? 귀한 떡이야. 그럼 호민이가 쓴 건데요, 열심히. 응, 맞아요. 너무 맛있겠다. 내 만두가. 봐봐. 나 얼마나 먹은지 썰어. 아니, 간 된 거예요? 어? 시원해요. 이게 아니고. 어, 맛있어. 그거예요, 최고. 저 지금 해적궁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엄마. 빠빠, 빠빠, 빠빠. 청춘 선배, 더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빠, 아빠. 열어볼까? 여기 아저씨. 오빠. 오빠. 이거 뭐예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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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패스. 네,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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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ך우개 perdesse. welco. 끝이 bounty 김밥이. 날아와. ила것도 받아주세요. 한솔 다시.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소장님 아버님, 어머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만족하세요. loop2ation of assunto. 어? style. 어어. 야, 너 떡국에는 고구마를 넣었냐. 야, нак autobiography. 고구말래요, 진짜. 왜 저녁때문에 인사를 먹었냐? 너무 크게 만들었나? 응, 인지 알았구나, 인지 알았구나. 한 잔 다 넣어, 한 잎에. 은하야, 표정 변하면 안 된다. 좋다니까요. 정말 이제 새해가 되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제 아이돌 존도 식구들도 늘고 봄되면 또 일거리도 많고 우리 좀 금년에 더 잘해봅시다. 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중에 걸리게 되면 이거 고민을 해야 돼. 표정 하나 안 바꾸고 그냥 먹어야 돼. 진짜 표정 바뀌지 말고 그냥 먹어. 그냥 먹어야 돼. 내가. 목 아파? 아, 써니 물어 불러보라. 아, 써니 형님. 뭐야? 목 아파? 아, 목 아파서 그래, 목 아파. 목 걸렸어?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목? 너무 아파. 너무 아파. 난 뭔지 알아. 아, 딱 뒷께 지가 넘어간 거지. 잘해 걸렸어? 아, 써니 올해 백원 갈 데는 없다. 그러게, 이게 랜덤인지 몰랐던 거지. 그러게. 최고 연기상을 타도, 대상을 타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손장님은 젊어지시는 것 같죠? 응 신영이까지 쳐서 G, A때문에 그렇죠, G, A 그런데 우리 로드의 아버지 젊어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머니? 제가 분장을 좀 해 줄래도 너무 주름이 많아서 분장은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대충 살아라 어차피 늙어가는 이게 전부 인생의 훈장이에요 그래서 나이 스무살도 안 돼서 참 이쁜 얼굴로 다 만났는데 그렇게 됐어요 아, 되게 따뜻하다 이게 나 이쯤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뭐? 누가 나의 한만두를 먹었을까? 그러네, 한만두 없다 그게 무슨 만두인데? 한번만 보여줘 일본 아이돌 걸그룹들이 하는 친구인 것 같은데? 일본이 떠나는 흑인이 있어 가자 요, 요 요 요 요 요것도 안 입고 올 때 목 잡는 거 시작 뭐야? 왜 다급적이야? 요 요 요 요 요 요 요 오늘 좀 숙림을 초대한다. 저희가 직접 초대하라고요? 그럼. 숙림인데이! 누가 온다고 완기하시네. 숙림이 어떤 거니까? 숙림이 무슨! 오빠, 아시아 아니라요. 상상생님의 자주 보려고 했던 거 같은데. 마저 보고 있어요. 아, 숙림이 무슨 소리야? 아, 이거 맞다. 아, 숙림이야. 숙림이 뭔 거야? 희철 씨! 와! 최고의 이 사진. 아, 두 분이요. 아, 두 분이요. 연재 분이요. 연재 분이요. 아, 두 분이요. 아, 두 분이요. 아, 두 분이요. 아, 두 분이요. 아, 연예입니다. 아, 정색하죠. 이거 더 열심히 하면 안 돼. 아, 미안해요. 장애, 장애 어떻게 하려고. 안 하고 있어요. 아, 무슨 그런지.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뭐 이런 거예요? 아, 미안해요. 아, 안 했어.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요. 아,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 쓴 거구나. 아, 미안해, 미안하다. 지지아, 미안해. It's all about you Yesterday you asked me something I thought you knew So I told you with a smile It's all about you Then you whispered in my ear and you told me to Said you'd make my life worthwhile It's all about you And I would answer all your wishes If you asked me to But if you deny me one of your kisses Don't know what I'd do Thank you